매니저의 퀴즈 이번 투숭을 입는 퀴즈 이번에 나갈 퀴즈는 구리 전통시장 맞춰주시는 분께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! 하고 손을 들어 주시면 정답입니다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께서 드릴겁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하면 화이팅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구리 전통시장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파 고춧가루 생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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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당근 마셔 물 고춧가루 목 물 sco기 물 식용유 밀가루 청양고추 나무웃 ure 엑소 썸라 고추 반죽을 넣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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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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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삼겹살 죽기 삼겹살 소시지 고춧가루 계란 계란 간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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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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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면 저녁 비EX 1번 방향을 5번 으로